연중 제3주일 성경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우는 날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황청 리노 피지겔라 대주교의 말처럼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먼지가 많이 쌓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며 일상의 거울이고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황은 성경은 소설처럼 읽을 수는 없다면서 하느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교 전통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로 거룩한 독서인 렉시오 디비나가 있습니다 교황은 거룩한 독서의 방법으로 세 가지 단계를 강조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순종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성경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관상입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눈길을 하느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건 모섭이 아닌 하느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평온함 그리고 평화를 줍니다 일이 꼬이고 혼란스러운 날에도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장해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아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훌륭 털어내고 보금소를 중심으로 매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 말씀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